서울 중심에 위치한 65평의 넓은 아파트에서 스타 커플 김종민과 김민아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신혼집 공개를 넘어 양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축하하고 응원한 이 순간은 이들의 결혼 생활의 큰 전환점이자 의미 깊은 시작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더욱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김종민의 시아버지가 아파트 전체 가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가족 간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김종민과 김민아 부부가 선택한 이 아파트는 그들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그 배경에는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아파트 가구 전체를 지원했다는 소식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과 함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결혼 후에도 자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부모로서의 깊은 애정과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첫 손주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아기방입니다. 고급스럽고 세심하게 꾸며진 이 공간은 손주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아기방을 비롯한 여러 세심한 인테리어는 가족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복하며 김종민과 김민아의 결혼 생활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부모의 지원과 사랑이 물질적 지원을 넘어 자녀의 삶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양가 가족이 모두 함께 새 집을 방문해 축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연예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신혼집을 공개하는 것은 종종 소문이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일 수 있지만 김종민과 김민아는 양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진심 어린 행복한 순간을 대중과 공유하며 결혼 생활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연애와 결혼을 통해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김종민과 김민아 커플은 이번 신혼집 공개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 간의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모습은 결혼 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게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신혼집 공개는 단순히 새로운 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이 탄생하는 축복의 자리로 다가왔고 그 이면에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가족 간의 깊은 애정과 연대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를 위한 개별방이 마련된 점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녀를 위해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김종민과 김민아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이 공간은 단순한 아기방이 아닌 부모의 깊은 애정과 헌신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방은 최고급 인테리어와 편의 시설로 꾸며져 있으며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부모의 진심 어린 노력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부부는 첫째 아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을 고민하며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전해지며 아기방은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을 나누고 즐기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방은 단순히 자녀의 방이 아닌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애정이 깃든 장소로서 가정의 행복한 미래를 예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 아파트가 공개된 후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는 김종민의 시아버지가 아낌없이 제공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역시 스타 커플은 다르다, 시아버지가 대단하다는 찬사를 보냈으며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음을 확인한 많은 사람들은 김종민과 김민아 커플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지원이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가족 간의 진정한 유대와 신뢰를 다지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날 신혼집을 찾은 가족들은 서로의 애정을 나누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신혼집을 함께 방문해 준 것은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그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응원은 김종민과 김민아가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며 두 사람의 가정이 더욱 단단하고 풍성한 행복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종민의 부모님은 손주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며 김종민과 김민아 부부가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신혼집 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부부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줬다. 시아버지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동했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지며 이를 통해 김종민과 김민아의 결혼 생활이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 부부의 사생활을 넘어 가족 간의 진정한 관계와 애정 어린 유대를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부부가 가족 구성원들과 서로 깊은 유대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애와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김종민과 김민아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응원으로 이어졌으며 이들 부부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혼집 공개는 단순히 화려한 집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65평 아파트는 그 자체로 경제적 성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화려함과 넓은 공간의 웅장함도 인상적이지만 이 아파트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앞으로 김종민과 김민아 부부가 함께 살아갈 가족의 꿈과 희망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배경에는 김종민의 시아버지가 아파트 가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부모라면 결혼 후 자녀의 자립을 장려하기 위해 물질적 지원을 줄이곤 하지만 김종민의 시아버지는 오히려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자녀 부부의 행복한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 자녀가 안정적이고 평온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신뢰를 담아 전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신혼집은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따뜻한 지원이 깃들어 있으며 자녀 부부가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은 단지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서 가족의 유대와 사랑을 상징하는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김종민과 김민아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장면으로서 대중과 팬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여준 전폭적인 지원은 그 자체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대중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파트 전 가구를 지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이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많은 이들은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한 강한 유대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자녀, 부부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 이번 일은 가족 간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집 공개를 넘어서 양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새 집을 축하하고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하는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두 모여 새 집을 둘러보며 서로의 유대감을 나누는 모습은 단순히 축하를 넘어 두 가족 간의 깊은 유대와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함께 축복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양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모습은 흔치 않은 광경으로 대중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김종민과 김민아 부부의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상징하며 양가 가족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결속된 관계임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부부가 첫째 아이를 위해 마련한 개인 방이었습니다. 이 방은 단순히 아이를 위한 공간을 넘어서 아이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로서의 깊은 사랑과 헌신이 담긴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고급 인테리어와 편의 시설로 꾸며진 아기방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김종민과 김민아 부부의 사랑이 담긴 상징적인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아기방의 디자인과 구성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방은 단순한 아기방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공간으로 부모가 자녀의 미래와 행복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장소로서 이 방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헌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중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팬들은 이들이 만들어 나갈 가정의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혼집 공개는 단순히 넓고 화려한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김종민과 김민아 부부의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으며 연예계의 스타 커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은 시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든든한 힘이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아낌없는 지원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와 애정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관계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차원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관계임을 상징합니다. 김종민과 김민하 부부는 이번 신혼집 공개를 통해 화려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전달했으며 그들의 경제적 성공과 결혼 생활의 안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 간의 유대감과 신뢰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담긴 새 집은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의 가정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이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대중들은 단순히 연예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종민과 김민하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